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다만 낮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,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. 현재 광주의 기온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.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이 시각 담양과 화순이 6도, 구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11도, 영광이 9도, 나주가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.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남아있습니다.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화순이 108마이크로그램으로 약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.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물결은 먼바다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충분히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. 다행히 주말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시 봄다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